쇼미델템의 똥지아 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템은요. 짱! 덤놉에서 나온 디럭스 베이스 스트링 와인더에요. 어... 정말 베이스 전용으로 나온 거고 자체가 기타 스트링 와인더 보다 약간 큰 느낌이 있어요. 데인더 스트링 와인더의 주관깨가 좀 더 크죠. 여기에 껴서 완전 제격으로 딱 들어가거든요. 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. 보통 기타 스트링 와인더에서 이 양쪽으로 홈이 파져있어 가지고 이렇게 끼워져서 베이스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힘이나 아무래도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힘이나 아니면 좀 불안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기회는 이 안에가 특별히 제작한 패스트 액션 스틸 축이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힘도 좋고요. 되게 부드럽게 회전을 해요. 그리고 불안정한 흔들림 같은 게 없습니다. 그래서 기타 케이스에나 이런 걸 딱 하나 넣어서 베이스 치시는 분들 이렇게 소지하고 다니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덤놉에서 나온 디럭스 베이스 스트링 와인더!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 안녕! 맛ст It! 여러분